세월아 걸음을 질척하라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그 차가 보자고 그 위에서 날아갔다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세상 살았어 진짜 살자 목숨만 한 가지 더 돈 모아도 불러내고 씹어지게 할 것도 아닐 텐데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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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의 인지 virtual 한 백これ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월아 그룹을 세우선 마라 하도 빨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미쳐고자꼬 그 위에서 나는 떠나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세상을 살았어 진짜 살자 없지만 낮아도 허무하도 불러내고 심어지고 갈 것도 아닐 텐데 홀홀홀 나는 돌고 한 세상을 보냈더니 내 인생이 없어도 이 끝뿐이여 고향이 한 세상을 내 인생이 없으나 음악을 왜 그렇게 끊냐 엔딩을 눌러야지 엔딩 2 스톱 눌러보면 음악이 딱 땡겨오라 자연스럽게 음악이 꺼지더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생로가다를 하루종일 땡패터 했더니 힘이 쫙 풀려 엔딩 잘 열렸는데 우리 단장님이 손님의 손님 중에 짜증을 고기라면 아이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저걸 같이 해야 되니까 저 뒤에 우리 사모님 혼자 오셨어요? 그럼 저리 입으신 분이 혼자 왔을 리가 없지 저런 분 옆에는 못생긴 놈들이 따라다니고 한 2시간 정도 혼자 계신 것이 아무래도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짝꿍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혹시 듣고싶은 노래 있으면 한 곡 해드릴게 노래는 지랄같이 해도 듣고싶은 노래 없어요? 다 좋아요 아니 단장님 내가 신청한거는 그냥 순신적돌이니까 버려버리고 아 그거는 좀 어느정도 무르익것을 내야 돼 내가 이제 저분 노래 한 곡 해주고 나서 바로 들어갈게 뭔가 이 분위기가 엄퇴해야 하는 것이지 저 서가지고 저 멀뚱 멀뚱 쳐다보고 저 새끼가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러고 째려보고 있고 뜯어먹을듯이 보고 있고 잡아먹을듯이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쪽에 서계셔서 나 째려보시는 분들 내가 뭐 잘못한거 있어요? 이리 좀 가까이 와주시면 안될까? 한 분이 아쉬워 한 분이 진짜로 한 분이 아쉬우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다가 좀 자리를 좀 채워줘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반곡을 듣더라도 잠깐만 좀 예 그거 하고 가지요 아휴 뭔 노래를 한 것 같고 저 김사카 말고 딴 거는 뭐 없을까요? 우리 사모님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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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좀빼이 치는거야 내가 걸려가지고 요머냥 욕거라지겠지 노래 하나 찍어줘봐 아무거나 노래 하나 찍어줘봐 아무거나 노래 생각도 안나고 짜증만 짜증난다고 편을 우리 사장님은 딱 그냥 독심스러워하는가 그냥 알잖아 내가 지금 속이 지금 썩고 있다니까 오빠 신나는 거 찍으세요 아이구 오빠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뭘 아시는 분이네 신나는 거 딱 찍으세요 신나는 거 좋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봐 음악을 좀 줄이든가 마이크 조금만 올려봐 해로가 어디 가느냐 내 전주 여기에 있고 쉼 없이 살아오는 세상 구름대여 밀려가는데 밀려가는데 저 흠춘어 어딜 가느냐 내 모습은 변해가는데 마음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한 보다 사랑도 미생살이도 못다 젊은 분들도 가슴이 가슴에 삐젤이 많아 세워라 청춘어 아직 가지 말아라 미생살이 비절은 데스포 어디 가느냐 아 그 주 주 어디 가느냐 내 모습은 변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하는 것만 사랑하고 일생삼고 보도다 내 젊은 꿈빛도 가슴에 미련이 많아 세월아 성을 주라 가슴에 미련이 많아 세월아 성을 주라 가슴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듣기가 좋고 황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우리 목소리는 한의 소리가 있다. 한만은 인생 아니죠 한만은 인생 세월을 잘 타고 나고 팔자가 좋으면 좋은 무대 가서 노래할 거니 다 인물들이오 인물들 그럼 시를 못하고 나고 아직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이 땅바닥을 이렇게 기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애를 쓰고 재밌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거지같이 서가지고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여기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저 서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거지같이 보여 또 괜히 말했나봐 또 가시네 형 가지 말고 좀 앙거라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앙거 주라고 하는 말 다 닦아놨어 궁뎅이가 차가워서 야 방석 깔아드려라 방석 없니? 옷이라도 깔아드려 자 노래하먹다 하고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각설입니다 훈방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웃게 해드릴까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노래는 그럭저럭 그냥 흘려들으시고 잠시 올해는 마당노래 한번 갑시다 앙거 가볼까 좋다 바라뽑만놀어 대척 저의 아자 팔도 팔레는데 팔도 팔레는데 팔도 팔레는데 추위하지 않아 깊은 판하고 팔도 팔레는데 스스로 손은 바닥에 갔어 남아 볼래 남아 모른래 남아 빙하 버려버리래 네 맘 네 맘 못 잊을 내 네 맘 달려드는 바닥은 내 네 맘 성적을 다 바닥에 썼어 죽고 살아가는 사람 네 맘 네 맘 우리 네 맘 정말 누워하지 마오 저기 음향 단장님 코러스를 열 쪽에는 아 이 부분하고 그것만 여세요 으 저자 으 발도 밝은데 발도 밝은데 발도 밝은데 추위하자 깊은 바닥에 발도 밝은데 추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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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볼래 남아 모른래 남아 모른래 남아 빙하 버려버리래 네 맘 네 맘 모노래 모노래들 내 네 맘 달달덩이 다 닫은 내 네 맘 숙정을 다 바닥에 썼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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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두고 가지마오 아유